양동근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세계에 가장 중요한 기상캐스터 네 거기 쓰셔서 그만 오세요 저기 T자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동근 씨 감사합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멋집니다 여유가 느껴지죠 정면 봐주시고요 동근 씨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양동근 씨 고래먼지가 2053년 아니겠습니까 2053년 포즈 좀 부탁드립니다 자 아 좋습니다 2053년 포즈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녀역의 김소혜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김소혜 씨 너무나 예쁜 소녀입니다 거기 T자에 서주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너무나 귀엽게 V자를 해주고 계십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죠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고요 자 우리 소혜 씨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2053년의 귀여움 한번 볼까요 네 아 2053년도 내 거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양동근 씨의 귀여운 아들로 등장하는 김강훈 군을 모셔볼까요 강훈 군입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드라마 미스터 선차인에서 이병헌 씨 아역으로 또 출연을 해서 사랑을 받았죠 강훈 군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1,2화에서는 아직 못 만났지만 아마 3,4화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오른쪽을 봐주시죠 자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고요 2053년에 강훈 군이 정말 멋지게 연기를 펼쳐줄 것 같은데 2053년 포즈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아 고민의 입사입니다 앞을 보고 갈까요 아 좋습니다 포착하셨나요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강훈 군 그 자리에 계시고요 양동근 씨와 김소혜 씨 다시 모실게요 고래먼지를 이끌어 나가는 세 분입니다 양동근 씨 김소혜 씨 그리고 김강훈 군입니다 자 우리 소혜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겠어요 세 분 조금만 더 가까이 서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양동근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면을 봐주시고요 고래먼지를 이끌어 나가는 세 분입니다 여러분 네 자 세 분 파트 한번 해볼까요 자 좋습니다 그때도 변치 않는 사랑 파트입니다 자 세 분 그 자리에 계시면요 이번에는 고래먼지를 각본 연출을 담당한 신우석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 감독님 정말 새롭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으로 광고 없게 돌풍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네 분 정말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동근 씨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죠 멋집니다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요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래먼지를 외치겠습니다 그럼 파이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9월 12일 첫 선을 보인 웹드라마 고래먼지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네 분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무대 옆쪽으로 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보니까 잠깐